자 여러분 이제 17번 갑니다. 자 각국은 이제 표는 전년 대비 명목 GDP의 증가율과 실질 GDP의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일단 항상 이런 거 체크해야죠. 기준 연도는 2019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2019년 기준 연도에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아서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19년에 명목 GDP를 100이라고 두고요. 19년에 실질 GDP도 100이라고 두자고. 그러면 2% 증가했으니까 100이. 2% 증가했으니까 100이. 그러면 이때도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지. 왜냐하면 실질 GDP분에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니까. 그런데 21년은 명목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2야. 그럼 102에서 마이너스 2. 그러면 2.04가 감소하니까 99.96이 되고요. 22년은 0이니까 명목 GDP가 99.96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 GDP는 0%니까 여전히 102 변함이었고 여기서 감소하니까 99.96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냥 증가율로 계산을 했어. 증가율로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1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실질 GDP가 명목 GDP가 크니까 이때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작고 여기서 다시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되죠. 그러면 21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제일 낮고 GDP 디플레이터로 물가 수준을 측정하니까 물가 수준이 가장 낮다. 2번. 22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 3번. 19년과 21년도에. 19년 물가 수준 100. GDP 디플레이터. 21년은 100보다 작아서 다시 다시. 다시 여기죠. 19년. 아 명목 GDP네. 자 명목 GDP는 19년이 100이고요. 21년은 100보다 작죠? 같다가 틀렸고. 자 4번의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파악하면 되잖아. 19년에 100. 22년에 100. 같다. 4번 정답이네. 5번. 그럼 20년 이후의 경제규모는 여러분 경제규모는 뭐로 파악합니까? 실질 GDP로 파악하잖아. 그러면 100. 102. 그런데 20년 이후니까. 102. 102. 99.62니까 지속적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다 감소한 거죠. 되죠? 오케이. 자 17번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